우리가 보통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했을 때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4대 보험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뭡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니까 4대 보험. 일단 아까 얘기했던 산재. 그리고 근로보험. 근로보험 있고요. 의료보험.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 그렇게 많나요? 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 근로자나 알바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단기금 모든 1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50%는 사업주가 내는 거지만 50%는 개인 근로자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내고 고용보험은 좀 복잡하긴 한데 한 3분의 2 정도는 사업주가 내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근로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내기 싫어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금 그걸 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60%나 70%에 해당한 부분을 사업주가 내는 거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죠. 조금 더 법을 번다고 하면 4대 보험은 반드시 들게 되어 있지만 적용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법이 산재에 있는데 산재보험법을 번다고 하면 근로자가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는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직장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일 때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정 근로시간을 지켰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이 되죠. 네.